해양수산부와 부산, 울산, 경남이 제1차 해양수산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참가해 해양수산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양수산정책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. 또 해수부는 해양수산 펀드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전문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부산과 울산, 경남도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